마이크 팀의 자체 팀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트윈이 끊어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손을 벗어내는 상황에서 전광에 맞게 되면 자체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테경도 포유합니다. 이벤씨가 손질구를 받으러 가겠고요. 훈련 방법이나 여러가지 그런 전술 운영을 팀에 녹이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부족할 거예요. 훈련 방법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노네로 스킬입니다. 흐름을 살립니다. 오른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코스테경도 포유합니다. 오, 소름이! 오, 소름이! 소름이! 미군요, 아냐! 자, 간격하게 준비가 긍정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빨리 푸트, 코스테경의 패스를 받아서 리그 13번째 득점 점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피포드를 뚫어냈습니다. 자, 워낙 게임이 있기 때문에 스피포드가 약간 순환해야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스피포드가 몇 프로가 됐죠? 네. 지금도 스피포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스피포드 빠져서 스피포드 스피게게 주고 이 왕타...